퇴근할 수도 있었는데 여덟시에 퇴근하다니 하면서 나가면 막 너무너무 행복하게 퇴근하시기 바라구요 네 축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이렇게 막 인스타나 뭐 이런 데다가 잘 안올려서 그렇지 어 쉬어 본 적이 없어요 됐당 그리하여 그래서 오늘은 내가 그래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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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내가 집 라인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아니면 오늘도 그냥 미친듯이 또 농사나 짓다가 아휴 18% 밖에 못했네 1% 진행했네 하고 끄는 거야 진짜 이제 점점 오기가 생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가 얘기나 내가 얘기나 진짜 내 승부욕을 자극하고 만 이 게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래서